에듀웨이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웨이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이리 와보세요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웨이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토지 표시로서요 여섯 개 중에서 소재는 따로 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지번 들어갑니다 지번 거기에 353페이지 여기 지번 그러면 이 지번이 무슨 뜻이냐라고 해봤을 때 잠깐만요 토지 표시 중에서 지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람한테 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런데 땅에다가 이름을 붙이지는 못해요 땅에다가는 번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지번이라고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지번을 보시면 사람에게 성명이 있듯이 토지에는 지번이 있는데 자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말합니다 거기 줄 쳐보세요 이게 필지에 그 번호를 붙여놓는 게 지번이에요 여러분 지번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말해봐요 지번 토지에 대한 번호 그러니까 개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개념을 잡을 때 지번이 뭐냐면 땅에 대한 번호다 이렇게 그래서 2번을 봐보니까 지번에 대한 현행법 규정이 어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짓 때 어떤 마음대로 지어버린 게 아니라 이쁘다고 짓는 게 아니라 이름 짓는 기본 원리가 있다면서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장면 같은 직화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지번을 붙일 때도요 규칙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규칙에 따라 지번을 붙여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규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봐보니까 1번 지번은 지적소관청에 지번 부여적별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라고 있거든 지번은 누가 붙인다라고 돼있나요? 지적소관청 거기서 지번 부여적별로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한번 줄 한번 쳐 봐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쓸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숭인동 75번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번 앞에 보면 무슨 동이라고 씁니다 숭인동 창신동 인사동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번지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청계리다 청계리 청계리 76번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지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항상 앞에 지번 앞에는 뭘 쓰게 돼 있냐면 동의라 리를 쓰게 돼 있어요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동의라고 쓰는 거고 시골지역이 되면 리라고 쓴다고 이 동이나 리별로 지번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지번 부여적이라는 말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동이나 리예요 거기다 동리 한번 써봐요 지번 부여적은 뭘 말한다고요? 동리 무슨 동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할 때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동리별로 차례대로 붙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2번은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붙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숭인동이라고 쳐봐요 이게 숭인동인데 숭인동을 이렇게 나눠보면 동서남북 나눴을 때 숭인동 1번지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북서쪽에서 한다고 해서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돼요 그래서 남동쪽으로 진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이 시작될 때는요 어느 쪽에서 일반적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북서쪽에서 그래서 어떻게 진행한다고요? 남동쪽으로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글씨를 세로로 쓰는 날라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데 걔네들은 지번이 여기서 일본이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북동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남서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가로 글씨 쓰는 나라들 옆으로 글씨 쓰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보통은 북서기번을 쓰게 됩니다 그 말 이해되셨어요?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진행한다는 거 별걸 다 배우죠 세 번째 거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쓰게 돼 있는데 임야대장 및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요 숫자 앞에다가 산을 붙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게 뭐냐 칠판 봐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땅들은 반드시 이게 다 등록이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토지 대장 아니면요 여기 아니면 임야대장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이 되면 세트로 지적도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등록이 되면 세트로 임야대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등록이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등록이 돼 있는 땅인지 여기에 돼 있는 건지요 이 지번만 보고 나을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번 이거 네 개 있잖아요 이 네 개는 전부 다 여기에 등록된 땅입니다 여기에 여기 청계리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등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계리 청계리 산 52번지가 있다 이렇게 써 있다고 봐요 이렇게 지번 앞에 산이 붙어 있잖아요 지번 앞에 산이 붙어 있는 땅 이런 땅들은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본인이 살고 있는 거 지번 아세요? 지번 몰라요? 아는 척 좀 해봐요 그럼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지번에 산이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따져보니까 안 붙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99% 안 붙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 땅은 어디에 등록이 돼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번에 이게 붙으면 이게 붙으면 여기에 등록이 된 거라고요 제가 그 말을 안 하고 넘어왔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써가지고 토지를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재, 지번 이걸 줄여가지고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소재지 이렇게 말하지요 이거랑 주소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가요? 달라 이거랑 주소는 완전히 다른 말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 주소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소 쓸 때요 지번 형태로 주소 씁니까? 도로명으로 쓰세요 지금은 다 도로명으로 씁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이사 안 가고 한 10년 동안 살고 있는 분들 자기 집에서 그분들도 도로명으로 쓰세요? 거의 지번식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제가 2014년도부터 2014년도부터 우리 주소가요 이제 지번에서 법적으로 도로명으로 바뀌었거든요 대한민국 주소 쓸 때 그런데 그 전까지는 다 무슨 동 몇 번째로 썼단 말이에요 주소를 쓸 때 그걸 지번식 주소라고 그래 그런데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요 도로명으로 안 써지더라고 지번이 먼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쓰다가 이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사를 간 다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어차피 새로 이사 간 집 지번도 알아야 되고 도로명도 알아야 되니까 도로명을 먼저 받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주소 쓰라고 하면 도로명으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소재, 지번이라는 것은요 이게 부동산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주소라는 것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표시해봐라 토지나 건물을 표시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고 권리자를 표시해봐라 사람을 한번 표시해봐라 그럴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이거랑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주소를 쓸 때 뭘로 썼기 때문에 이걸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명으로 주소를 쓰니까 이거랑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진 거라고 그래도 선생님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안 된 게 나중에 등기법 들어가면 등기법을 보게 되면 이게 등기부거든요 그러면 소재, 지번이라는 것은 여기에 써지는 거고요 주소라는 것은 이쪽 칸에 써져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고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입력을 시켜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수 안 한다고 알겠죠? 이거부터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아까 세 번째 거 중에 지번은 아랍의 자로 쓰게 되는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다가 뭘 쓰라고요? 산, 이걸 쓰세요 거기다가 임자라고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임 임자를 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자,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 임자라고 쓰지 말아라 저런 것도 시험에 내나요? 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 건데요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을 하는데 본본과 부본 사이에 짝대기 표시를 연결하고요 이때 이것은 의이라고 읽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칠판 좀 볼게요 지번을 보면 지금 이렇게 써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75, 123, 75 짝대기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본본과 부본은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 뭐라고 읽으라고요? 의라고 읽어라 뭐라고 읽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시라고 읽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보통 의라고 읽어요? 다시라고 읽어요? 다시라고 읽으면 안 돼 앞으로는 왜냐하면 내년에 또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의라고 읽으라고 그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나옵니다 몇 번 나왔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딱 헷갈리기 좋은 게 나오는데 72, 73, 75, 80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2에 3, 74에 2, 80에 1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우리 방 규정에 보면 짝대기 붙어있는 앞쪽을 본본이라고 했고요 이 뒤쪽을 부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이 되는데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는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렇게 써 놓은 것 중에서 본본이 같은 게 몇 가지입니까? 몇 개입니까? 본본이 같은 거 여기 이게 본본이 같죠? 그리고 이게 본본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본본이 같은 게 두 개죠? 그럼 이 중에서 일곱 개의 지번 중에서 본본은 몇 개 있습니까? 본본은 몇 개예요? 여기서 본본의 개념이 두 가지야 본본의 개념이 두 가지라고 본본은 제가 여기처럼요 아까 여기처럼 짝대기 붙어있을 때 앞쪽을 본본이라고 하고 뒤쪽을 부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짝대기 안 붙어있잖아요 짝대기 안 붙어있는 이 지번을 본본이라고 그러고요 짝대기 붙어있는 이 세 개 있잖아요 이걸 부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본본이 몇 개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본본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짝대기 안 붙어있는 걸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몇 개입니까? 네 개 부본은 몇 개인가요? 세 개 이때는 짝대기 붙은 걸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본본의 개념이 두 가지로 쓰인다 이렇게 짝대기가 아예 없는 이런 지번을 본본이라고 할 때가 있고 짝대기 붙어있는 것 중에 앞부분을 본본이라고 할 때가 있다 그 부본이라는 개념도 두 가지예요 부본도 이 짝대기 뒷부분 이걸 부본이라고 할 때가 있고 아예 이 짝대기 붙어있는 전체 지번을 부본이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짝대기 없는 걸 본본이라고 말하는지 이 앞부분을 본본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뛰어난 국어적 감각으로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런데 판단할 수 있어 그것은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인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모르는 상태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라고 본본이 두 가지로 쓰이고 부본도 두 가지로 쓰이는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 그러면 문장을 읽으면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4번에서는요 4번에서는 본본은 짝대기 앞쪽만 말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넘어갑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런데 올해는 안 나왔거든 올해는 집원에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원래 집원에서 문제 잘 나오는 편인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2년 안 나온 것 같아 아직 의외입니다 지금까지 집원이 2년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집원이 안 나왔고 작년에 이게 안 나왔어요 2년을 굶었다고? 그럼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나오겠죠? 제가 작년에 올해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거든? 내년에는 꼭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년 거의 나왔다가 2년을 내리 안 내버렸는데 3년도 안 낸다? 그럴 일은 없다는 거지 다음에 354페이지 봐 보시면 토지동에 따른 집원부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사위별로요 집원을 새로 정하기도 하고 집원이 바뀌기도 하고 집원을 말수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건데 책 한 번 보세요 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바다는 그냥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그럼 매립을 하고 토지를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 만들어진 토지를 등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신규 등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라는 말 어렵지는 않잖아요 신규로 등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신규로 등록한 토지에다가 집원을 붙여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에 찍어보는 거예요 집원을 본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 있어요? 부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걸로? 본번으로 느낌이 본번이 좋잖아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 신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틀리셨어 이거 공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거의 100%요 신규로 등록하면 본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설명할게요 2 4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